앞에 이 리본은 그냥 페이크로 달아 놓은 거고요. 이걸 당겨서 조이거나 그런 디자인은 아니에요. 그냥 밴드로 편하게 착용하실 수 있는 거고 이렇게 그리고 이쪽 허벅지 부분까지 두 겹으로 덧대어 있어서 이제 속옷 라인 안 보이게 조금 신경 써봤고요. 이쪽 윗부분에서 플리츠 잡아서 내려오는 약간 치마버지 같은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. 이렇게 이 드레스는 한 컬러예요. 지금 약간 따뜻한 화이트라고 보시면 돼요.